사실은 좋은 현장에 계신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교수는 굉장히 창피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우리가 과연 그분들에게 충분한 뭔가 좀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생산적인 일들을 하고 있나라는 걸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말씀들이 아침부터 쭉 있으셨고요. 그걸 들으면서 저는 여기 제목을 현장에서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제목을 좀 바꿔봤습니다. 저는 이제 글로 앙뜨십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글로 배운 앙뜨십과 오늘의 현장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짧게 말씀드리고 예상 시간보다 약간 일찍 끝내드리는 훌륭한 행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우리가 지금 앙뜨십이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이 말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스타트업들이 하고 있는 행동, 태도, 문화 이런 게 진짜 큰 기업, 낡은 기업, 오래된 기업과 다를까? 이런 질문으로 바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자들은 사실 여기 김현 교수님이 안 계셨으면 정말 학자인 척 하려고 그랬는데요. 김 교수님이 계셔가지고 너무 건방도 못 떨겠고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우리가 그 안트리플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스타트업들에서 찾아지는 공통된 어떤 문화적인 특성, 태도로서의 특성 이런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설왕설레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연구자들은 83년부터 시작이 된 연구인데요. 이런 연구들이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것이 기업이 크기가 작든 크든 스타트업스러움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학자에 따라 다섯 개 또는 세 개로 봅니다. 저기 나와 있는 혁신성, 적극성, 위험감수성 이 세 가지는 지금 공통적으로 찾아지고 있다고 믿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두 가지 자율성 그리고 경쟁적인 공격성은 학자에 따라 찾기도 하고 못 찾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제 컨퍼런스를 제가 아침부터 보지는 못했고 점심때 왔는데 미리 자료를 사전에 몰래 입수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정말 느껴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혁신성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내부에서 조직이 혁신을 하는 걸 진짜로 좋아하냐, 진짜로 좋아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험하는 거 좋아하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써있지만 좋을 때는 그렇다 치고 비가 오는 날에도 저런 실험하는 걸 계속하냐 이런 종류의 질문들이 이제 혁신성에 관련된 것인데요. 콜버스의 오늘 발표 중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허락받고 시작하지 마라. 아주 극단적으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뭔가 그냥 질러보는 혁신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봤어요. 적극성은 마찬가지냐 하면 역시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만 좀 다른 게 이제 트렌드를 읽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리고 맨 앞에 나가는 것이 겪는 어려움들을 알면서도 앞으로 가냐 이런 것들이 적극성이라는 질문인데 우리 캐럿글로벌의 문장 중에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읽은 문장이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역시 굉장히 비슷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또 이제 적극성, 위험 감수성이라는 게 있죠. 이거는 근데 사람들이 흔히 가장 오해 많이 하는 생각입니다. 스타트업들이 위험한 걸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학자들이 생각하는 위험 감수성은 위험을 계산하면서 하고 알면서도 한다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런 게 이제 위험 감수죠. 그런 얘기들도 오늘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아마 많이 알려져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앙트쉽 그러면 세 가지 이야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최근에 2001년도 이후에 학자들이 또 한 가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안트리폐너들 혹은 스타트업들의 의사결정 과정이 일반적인 기업과 좀 다르다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펙추에이션이라고 부르고요. 아직 우리말 번역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해봄 이렇게 쓰기도 하고 실행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게 사라시바스라고 하는 학자가 만든 생각인데요. 최근에 경영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논문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가장 논쟁적인 주제이기도 해요. 이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전통적으로 어떤 일을 한다, 일을 되게 하자 그러면 먼저 목적을 정하고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기업이 목적을 먼저 정한 다음에 그걸 어떤 수단으로 할 거냐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전형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푸는 방식인데요. 스타트업들을 케이스를 쭉 살펴보니까 흥미롭게도 되게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좀 웃기게 들리겠지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부터 이걸 가지고 미래를 어떻게 만들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굳이 정확하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로부터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볼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조금 이해가 잘 안 가시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집에 손님이 오기로 하면 그래서 3시쯤에 전화를 받습니다. 집에 손님이 떼로 온다. 그럼 여러분들은 음식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음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아 맞습니다. 뱀인의 예약을 합니다. 뱀인의 주문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문제를 푸는 바른 자세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음식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첫 번째 방법은 레시피를 먼저, 물론 플레이팅도 있어요. 되게 많은 방법이 있군요. 먼저 요리를 할 목록을 정한 다음에 필요한 재료를 사러 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게 전통적으로 기업이 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어떤 요리를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스와스의 이론에 따르면 죄송합니다. 스타트업들은 이렇게 한다는 거죠. 냉장고를 열어서 그 안에 있는 것들로부터 음식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본 적 있지 않으시나요? 이런 게 이펙추에이션이라는 이론입니다.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실제로 지금 위치를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뭔가를 하면서 한 발씩 나가서 지금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건 좀 겁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음식 하다 보면 듣도 보도 못한 음식을 만드는 수도 있고요. 음식을 하다가 망치는 수도 있습니다. 물론 또 부작용도 있어요. 이런 짓을 하려면 냉동실 안에 뭐가 있는지 발견하게 되는 수가 있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가 있죠. 저는 집에서 한두 번 그런 거 꺼냈다가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펙추에이션 이론을 조금 더 발전시키면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이사결정의 원칙들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해요. 하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부터 시작하기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버디인 핸드 프린시피리라고 그러는데 소카가 보니까 우리는 맨땅에 헤딩하는 데서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냥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무조건 시작하자.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사실은 대기업들이 하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잃어도 되는 범위를 정하고 시작하자. 우리가 좀 잃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간다. 이런 겁니다. 이게 어포더블 로스 프린시피리라고 그러는데요. 콜버스가 아까 시작하고 용서를 구하자 이렇게 얘기했죠. 용서를 못 구하면 잃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했고요. 세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크레이지 퀼트라고 그러는데 뭔가 혼자 하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이해관계자들이랑 같이 문제를 풀어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것도 역시 우리가 콜버스 사례에서 좀 봤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다섯 가지가 스타트업들의 의사결정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된다. 이렇게 학자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대기업이 전략을 짜는 구조와는 좀 다르죠. 이런 아까 말했던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의사결정에서 이런 속성이 보인다면 그 기업을 우리는 스타트업이라고 부른다는 거고 우리가 그런 기업에는 앙띠십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오늘 굉장히 오후 세션에 저는 주로 이쪽에 있었는데 뜨거운 주제가 과연 기존의 큰 기업들도 앙띠십을 충분히 가지고 발휘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대기업들 중심에 우리 사회를 분명히 살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가 그 질문을 아까 김용규 교수님 잘 말씀해 주셨듯이 Corporate Entrepreneurship이라고 부르는 꽤 오래된 연구 주제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기업, 대기업들이 새로운 기업을 계속 탄생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Corporate Venturing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좀 더 크게 통 크게 생각하면 회사 자체가 스타트업처럼 바뀌어버리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전략적 갱신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이게 왜 중요한지 아까도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20년 정도 전과 지금의 5대 기업 리스트를 보면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죠. 생태계는 항상 새로운 기업들이 차고 올라와서 세상을 바꾸는 과정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우리는 좀 이상하죠. 우리는 수십 년간 기업 순위가 별로 안 바뀌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그만큼 안정된 사회를 살고 있는 것이던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기업들을 치고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던가 아니면 기존의 기업들이 이상한 방식으로 지휘를 지키고 있다든가 그런 뜻입니다. 아무튼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기업들이 커플 안트럭션을 얘기 굉장히 많이 하죠. 첫 번째 방법이 커플 벤처링인데요. 아까 C-Lab 얘기를 굉장히 생생하게 우리가 들었고 My SC가 아니라 미스크라고 읽어야 되는 거죠.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중앙일보에 나왔던 자료인데 여기만 있으면 되게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거 말고 굉장히 많은 우리 커플 벤처링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 교수님께서 네이버 얘기, 슬라이드 그냥 훔쳐왔어요.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우리 이 과정에서 갖는 의문은 하나 있습니다. 이런 의사결정, 커플 벤처링을 하는 의사결정이 왜 다 내부에서 일어날까라는 질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코카콜라의 파운더스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소니가 하고 있는 퍼스트 플라이트라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파이낸싱도 외부에 의지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의사결정을 꼭 내부에서 해야 되냐는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외부 자본 시장과 내부 자본 시장은 꽤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 자본 시장 의사결정은 다른 이유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나라의 커플 벤처링 프로그램은 외부 자본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은 해외의 여러 사회들과 조금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더 큰 질문은 사실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대기업이 스타트업처럼 바뀔 수 있겠냐 스트레치 리뉴얼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질문이죠. 이건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 주셨는데 어찌 보면 대기업의 전략이 여기 또 안 나온다고 그랬죠. 전처럼 이렇게 전략을 세워서 열심히 실행한다가 아니라 다양한 내부의 활동들로부터 전략을 구사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는 인정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언제든지 재구성될 수 있다고 믿는 믿음 이런 것들로부터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학자들이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다 좋은 얘기다. 커플 벤처링도 좋고 스트레트 리뉴얼도 좋은데 과연 기업이 corporate entrepreneurship를 발휘하려면 두 가지 활동을 하려면 도대체 뭐가 필요하냐 하는 연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합의가 이런 거예요. 첫 번째로는 work description입니다. 그 일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의사결정하게 해라. 아까 C-lab에서 홀라클래스 말씀도 주셨고 스태핑도 스스로 하라. 좋은 말씀이고요. 네이버에도 우리가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런 원칙을 쓰고 계신 거고요. 두 번째는 성과하고 보상 보상하고 강화하는 프로그램 매우 중요하다고 아까 우리 박영은 팀장님 어디 계시죠? 네, 가셨나요? 네, 그 새롭게 탄생한 우리 박영은 사진과 매우 다른 박영은 팀장님께서 이 리워드 인포스먼트를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패를 용인하는 파격 보상을 한다. C-lab 얘기였고요. 또 미스크에서 작은 성공 사례를 도출해야 하는데 그게 중요합니다. 조직 내의 도움을 받으려면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역이 있는 사람 얘기도 나왔었는데 커플 엔트로심 이뤄주려면 타임 어벨러빌리티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시간의 유용성이 굉장히 필요하다 하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적인 생각이고 우리 C-lab에서 재량근료제 말씀을 하신 것이 정확히와 일치합니다. 그리고 조직 간의 경계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김정태 대표님 말씀이 너무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코퍼렛 벤처링, 코퍼렛 안트로심이 이뤄주려면 기업 간의 경계를 넘어다녀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마루180이나 아니면 이런 데 가보면 여러 기업들끼리 그냥 칸막이 없이도 막 같이 있잖아요. 그런데 삼성 종교원에 가보면 수없이 많은 보안 절차를 거쳐야만 들어갈 수 있죠. 조직 간의 경계의 두께가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코퍼렛 벤처링, 코퍼렛 안트로피니너십 이런 얘기 하려면 그 경계를 유연하게 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내외 커뮤니티를 만들어 주신다든지 아니면 외부 인력을 스태핑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본도 경계를 허물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한 가지 들어요. 그 다음에 사실 오늘 사례에서 이렇게 아주 막 겉으로 크게 드러나진 않았던 게 탑 매니지먼트 서포트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탑 매니지먼트에게 기업에게 물어봅니다. 당신들은 코퍼렛 안티평션십을 서포트합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하죠.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조직은 조직 탑에 있는 분의 말을 믿지 않고 행동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조금 다르게 행동하면 다른 시그널을 느끼죠. 우리가 이제 사실은 기업들의 수많은 커플 펜저잉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저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조금 믿을만 할 것 같애라는 생각을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행동으로 보여지는 게 필요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사실 저쪽 세션은 잘 못 가서 자료만 좀 봤는데요. 우리가 소셜 안티평션십 혹은 커뮤니티에서의 앙뜨십 말씀도 오늘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아니 재미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가 이쪽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쪽을 잘 몰라요. 소셜 앙뜨십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이런 논쟁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 기업 이런 말들이 좀 어뷰스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냥 캄보디아에 가서 우물을 짓는 회사를 우물을 파는 회사를 하나 만들었다. 그럼 그게 사회적 기업이고 소셜 안티십이냐.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것이죠. 저도 우물 파는 거 열심히 해봤는데요. 파고 나서 두 달이면 막힙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또 가서 또 파야 되고 막 이래요. 근데 하여튼 뭐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과 소셜 앙뜨십이라고 부르는 것을 구별하느냐 이런 질문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앙뜨십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아까 기업 내부로 보면 혁신성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 세 가지 얘기하고 의사결정이 어떤 얘기하죠. 근데 한 발 빠져서 사회로 보면 앙뜨십이라는 게 지금 왜 우리가 이렇게 앙뜨십 얘기를 잠만 자고 일어나면 맨날 하고 있는 걸까 라고 생각해보면 그게 균형을 깨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균형이냐면 소셜 앙뜨십에서 보는 건 이런 생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부당한 균형이 계속되고 있다. 누군가가 누군가가 어떤 이유로 해결받지 못하는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종류의 균형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 지금의 균형으로부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균형으로 옮겨주는 게 앙뜨십이죠. 우리가 균형과 균형 사이를 옮겨주는 것이 앙뜨십이라는 생각은 슌페터가 처음으로 생각한 말입니다. 근데 이걸 소셜에 적용해보면 누군가가 부당하고 괴로운 균형으로부터 그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균형으로 옮겨주는 것이 소셜 앙뜨십일 거예요. 근데 과연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아까 두손컴퍼니가 노동이랑 고용이 불균형되어 있는 과정 이런 거 잘 설명해주셨고 청년농부가 농업 참여자들이 젊은 친구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왜곡된 균형이 지속되고 있는 거 또 우리 배민의 경우에는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균형이 그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이런 문제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이제 깨나가는 거죠. 근데 질문은 이겁니다. 국지적인 해결책이냐 그것이 아니면 그것이 정말 새로운 균형으로 가는 그런 앙뜨십이냐 이런 질문은 가끔은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학자의 교수의 좋은 점은 이런 질문을 던진 다음에 아무 말이나 그냥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그 앙뜨십 영역에 있으면 가장 많은 말이 이럽니다. 경영학은 주구상문이다. 배우지 마라. 경영학은 밥 먹고 뭐하냐 앙뜨십은 학교에서 뭐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예 맞아요. 사실 밥 먹고 뭐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시국선언어라고 되게 바빠요. 근데 우리가 질문해봐야 될 수많은 주제가 앙뜨십에 관련돼서 있습니다. 과연 정부가 정책을 바꾸면 그것이 우리 세상에 기회를 많이 늘려주느냐 기회가 많아지면 그것이 창업활동으로 이어지는가 창업활동이 많아지면 실제로 사회의 고용과 경제가 증가하는가 이런 수많은 질문들이 사실은 세상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앙뜨십 활동을 열심히 해주시지만 저희는 그 질문에 대해서 꾸준히 또 공부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저는 요즘에 관심이 있는 건 2번 루프입니다. 과연 세상에 기회가 많아지면 활동이 많아지면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데 학자들이 가까이 가면 쓸데없는 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례를 쓴다 그러면 같이 좀 도와주시고 김명기 교수님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이 생태계의 일부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너무 구박하지 말아주시기를 그렇습니다. 저희가 꼭 노는 것은 아니에요. 안 노는 것은 아니지만 꼭 놀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